히히, 뭐 좀 도와줄 거 없어? 필요하면 말해줘 흠, 역시 인간은 단순하군 음, 불편하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지낼만한데 드디어 탈출했다 흐흐, 내가 얘기했잖아 탈출하고 만다고 캐캐캐캐캐 드디어 탈출했다, 역시 난 천재야 크크크 야, 너 쟤랑 얘기해봤냐? 아니, 나 쟤 말하는 거 못 봤어 아, 진짜? 좀 무섭다 그래, 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받아들여야지 너는 뭐 하다 들어왔냐? 그냥 잘못해서 들어왔지, 뭐 아오, 억울해, 억울해, 억울해 아, 잘 잤다 오늘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볼까? 아오, 답답해, 죽겠네, 밖에 나가고 싶다 혹시 미안한데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? 미안할 게 뭐 있어? 도와줄게 야, 진짜 억울해?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건 말도 안 돼? 억울해, 억울하다고 억울해 시끄러워 젠저? 억울해 야, 목마른데 물 좀 가져와봐라 예, 형님 형님, 오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? 젠저? 좀 더 철저하게 준비했었어야 했는데 처음 오셨어요?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엔 BEQUISTTO 인스페서 고맙다 추억